주목할 경기도와 인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경인 포커스, 이도영 청운대 영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인천 더웠지만 여기는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요.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도 무려 15만 명이라는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외국인들도 공식 확인된 수만 3,2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상황리에 개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미 어워즈 10위에 수상에 빛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트죠. 잭 화이트, 그를 비롯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그룹사운드 잔나비까지 국내 유명 가수 신 8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 개막을 선언하면서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글로벌 세계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막식 당일에는요. 펜타포트 이게 5개의 항구라는 뜻인데요. 오각형 그리고 펜타포트 글자를 형상화하는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어 놓았고요. 또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을 위해서 인천의 대표 수돗물이죠. 인천 하늘수 얼음물 2만 병을 준비를 해서 캠핑까지 벌이는 등 세계적인 K-락의 향연이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제 락 페스티벌 여름에 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굳이 저기까지 가서 비오면 또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까지 우여곡절 좀 많았죠. 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06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19회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우여곡절도 참 많았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는 이제 거의 모험이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쟁쟁한 뮤지션들을 참여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음향시설도 형편없었고 편의시설도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낮은 지명도 그때는 인천 락 페스티벌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또 당시에는 송도 대구자판부지에서 공연을 열었는데 첫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공연장 부지가 뻘로 변하면서 안 좋은 부지 상태 그리고 잦은 공연 장소 변경 등으로 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락 매니아들은 좋아하긴 한데요. 이게 참맛이야 하면서. 비오는 걸 오히려 더 반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존속을 선택해야 하는 고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한국의 많은 축제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명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인천시의 의지 그리고 주관사의 지혜를 가지고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18일 동안 축제를 잘 이끌어오면서 노화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시작했던 게 1969년 8월 15일 뉴욕주 북부에 있는 베델평원의 한 농장에서 시작했던 당시 한 30만 명이 운집을 했었는데요. 우드스탁 페스티벌. 네, 들어봤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승계한 페스티벌이 바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하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다라는 자료하면 히피 느낌의 느낌, 당시 반전 이런 느낌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부모님 내년에 열릴 겁니다. 인천에게 펜타포트 락페, 요즘 힙하게 들려면 락페라고 하더라고요. 네, 락페죠. 내년에 20페가 열리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 초반에 그리고 재작년에 한번 이곳을 락페스티벌을 찾아봤는데요. 그 규모나 행사의 편의시설, 인기가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락을 좋아하는 젊은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심지어는 수도권 아니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왔을까 정도로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 세계 최고의 락 페스티벌을 가진 도시다.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뛰어난 도시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3년 동안 20억이라는 국비를 투입을 해서 국가대표 관광 상품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작년에 686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이뤘는데요. 올해는 그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 더 좋은 뮤지션, 인기 있는 뮤지션 그리고 안전 문제. 이번에 한 100여 명의 관람객들이 공연 도중에 무대 위로 난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마친 순간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념해서 행사를 잘 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교수님 워낙 정갈한 이미지라서 락페 이런 거 안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도로 다니면서 구경만 했고 같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기판분이라는 거. 뭔가 좀 치밀해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